그 다음에 월알즈 이 사람도 아들이 있나보죠 아 야오요 야오 만일 샤오창의 2반을 가지고 있다면 샤오창의 반만 한다면 이제 반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좋겠네 지금 싱라 나 샤오즈 그 새끼는 이럴 때는 거의 우리하고 그 새끼 정도 같단 말이에요 그 새끼는 부슈 아니라고 뭐가 샤오즈 아끼는 거잖아요 뭘 아껴 기름을 아낄 수 있는 등 기름 조절이 가능한 등 그러니까 말을 들어 처먹는 등 그 말을 잘 듣는 애 그게 샹노도덩이에요 그런 말을 안 듣는 애니까 부슈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놈이거든 그게 부슈가 샹노도덩이 되는 거에요 샹슈의 나홀 자 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가오슈 시험 봤어 장창 쯔 딴 자 쯔 먹는데 뭘 먹었어 계란 무슨 계란 어 오리계란 큰 오리계란 그러니까 이런 거 먹었다는 얘기 이렇게 시험 점수 이렇게 나왔던 얘기 예 예 예 치 야단이 되겠죠 4 그러니까 아까 샤오차는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고 예 그쵸 하이 그리고 이때 라오는 항상 걔 줬어 나한테 뭘 줬어 따오츄 러셔 여기저기야 따오츄 도처 잖아요 도처 우리말 도처에요 도처 이것도 도처라고 도처라고 먼저 읽는 순간 아무 헷갈림이 없는데 따오츄 라고 하면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래서 뭐든지 다 일단 우리 한자로 바꿔 보라고 그러면 한 2, 30%는 그냥 단어를 안 외워도 해결이 돼요 도처에 이거 러는 이게 뭐냐 이렇게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 마음 괴롭게 하는 거 속색이고 뭐 야기 할 때 야자거든요 이게 야기 할 때 야자에요 러가 되는데 러시어 귀찮은 일 항상 주고 흥 되게 흥 우리말도 흥하고 얘네 흥하고 똑같아요 현재 깡 요러 지그치엔 지금 조금 있거든 뭐가 돈 조금 있거든 지그치엔 있더니 그랬더니 지금 나하고 매이다 매이샤하다 위아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매이샤 매이샤 하던데 우리는 윗사람 아랫사람 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매이다 매이샤 오니까 위아래가 없어 이 새끼가 돈 좀 벌었다고 나를 잡아 부르더니 갑자기 지아파한테 나오자 이런거지 형씨 형님 뭐 이런거지 나오자 그랬더니 치위라고 화났는데 정도가 걔한테 한 대 때릴 정도 이바장 그러더니 그러고 항상 애가 이런게 그 엄마 이거는 시키는 거잖아요 타마가 습관이 되는데 시양양은 말이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니까 뭐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얘가 일반적이 아닌 것이 익숙할 정도가 됐다 항상 그런다고 쭉 보면 내 아들 이 새끼 이 샤워창에 반말했으면 좋겠어 얘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고 공부할 때도 공부해서 시험 볼 때도 항상 빵짬짜리 시험지 갖고 오고 항상 도처에서 말썽 피우고 지금은 흥 지금은 돈 조금 벌었다고 나하고 위아래가 없고 그날은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나오자 이렇게 부르지 않냐 화나가지고 큰 대 때리고 그게 걔네 엄마는 그 새끼가 싸가지 없는게 아주 일상화가 된 것처럼 습관이 됐어 얘 빵짬 만드는 이름이 대군인가봐요 따지니 따지니가 뻔시 이것도 아까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재능 걔 매우 틴하와 매우 재주 있잖아 수위란 단시 수위란 커시 이렇게 쓰는거죠 이분도 실제로 많이 쓰죠 일할 때도 많이 쓰죠 대학은 못 갔지만 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영리 시영리는 장사죠 장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샤즈 이것도 두 개가 있으니까 재주가 있다 할 때 양샤즈 재주 있잖아 니엔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분 심지어 지쳐 지쳐 자동차도 있잖아 심지어 이게 교과서 나온 지 한 20년 된 거 갖다 됐잖아요 20년 전에 자동차 있으면 대단한 거지 헤이 부서진 아이쇼즈 이쇼즈 이쇼즈 새차 아이쇼즈 흔차 아이쇼즈 중고차 이것도 뿔레아오 있잖아 뿔레아오 뿔레아오는 뭐다? 가늠보고 무조건 아니라고 가치가 안 나간다고 그게 즈 뿔레아오예요 지거치엔 지거치엔 가치도 안 나간다고 그 중고차 몇 푼 안하거든 그럴 때 즈 불레아오 지거치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게 외우려고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찌블레아오가 뭐야 찌블레아오가 그러면 뿔레아오를 보는 순간 아 가늠보다 아 그럼 얘는 동사 아니면 형제다 그리고 가늠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나 자오 뭐라고 부를 수 있니 걔가 무슨 번식 재능이 있다고 부를 수 있니 슈어더 하오팅 말하는 데 정도가 좋게 들릴 때 그게 좋게 말하면 슈어더 하오팅 반대말은 슈어더 부하오팅 안좋게 말하면 슈어더 하오팅 슈어더 부하오팅 야 좋게 말해서 쭈어생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즈니스한다가 쭈어생 이에요 근데 부하오팅 따오예 라고 하는 거는 동네에서 이것저것 물물교환하는 사람들 또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을 따오예 라고 하거든요 할아버지 그렇죠 구멍가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 좋게 얘기하니까 비즈니스지 그냥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끄티후 라고 하는게 이게 그러니까 개체호 이럴 때 이거 양사 아니에요 이거 세개가 하나짜리 단어예요 개체호 이게 그러니까 구멍가게 이게 이게 호적할 때 집이잖아 그죠 개체로 된 집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되는 거예요 개체호 끄티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티후가 차사전 사전 내려오면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아예 그거 같이 부터야 이제 한다 뭐 또 란드 야 나 이거 이게 게으르다 귀찮다 야 나 걔를 걔 얘기하는 것조차 귀찮아 원래 안다 티타 지금 우리 할배들 우리 할배들 우리 할배들 둘이 누가 봐도 누구도 10년 눈 안에 안 들어와 그런데 하이씨 그러니까 얘네 이 뭐지 뱅씨야 장씨야 어쨌든 쟤를 보면 나도 맘에 안차고 맘에 안차고 맘에 안차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근데 니네 니네 부부는 우리는 안목이라 그러고 얘네는 안광이라 그러네요 어 니네는 안목이 있어 어 잠깐 기다렸다가 떵 이호 알지가 니네 아들 청와대학만 가면 니네 됐잖아 니네 지금 하얼라 이렇게 되는거죠 다 얘기하면 야 그거 그냥 얼마 안되는 중고차야 몇 푼 안에 야 무슨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야 좋게 말하니까 비즈니스지 어 어 뭐냐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구멍가게야 고망가게 아우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귀찮다 어 우리 두 사람이 보기에 누가 봐도 걔는 우리 눈에 안 들어와 안차 아유 니네는 참 안목이 있어서 좀만 있으면 니 아들 대학만 가면 그러면 되잖아 이런 이런 이 아멘